저 오빠 성격도 급해. 하나만 더 해주세요. 가게. 아직까지는 연말이란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32일 이 노래 신청하시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. 올해가 이제 75일 정도 남은 거죠. 어떤 노래 신청하시겠어요? 70 그때가 좋았어. 제가 좀 전에 이 노래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그때가 좋았어. 제가 개없이 끝나고 목이 살짝 너무 무리했는지 그래서 아까 세 번째 곡으로 이 곡을 할까 말까 했는데 잘 됐군요. 신청하셔가지고 이 노래는 정말 최신곡이 맞아요. 설마 최신곡인지 모르셨는데 최근에 아신 거 최근에 아신 거예요. 최근에 아시면 최신곡인 거죠. 케이시의 노래인데요. 그때가 좋았어. 너무 좋아요. 저도 노래 너무 좋아요. 이제 내가 변하니 작은 설렘조차 욕심이겠지 항상 곁에 있어서 계속 함께 있을 줄 알았나 봐 너무 opposing거 같아요. 100 engage 너무 memory chw호 밤 때 Asked 그때는 시간에 지쳐가 더 이상 함께 올 수도 없어 너처럼 따뜻했던 그대가 좋았어 너 하나로 주렸던 그때가 좋았어 헤어지고 나서 깨닫게 됐어 참 좋아했구나 참 예뻤구나 우리 지난 날의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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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너도 하나만 알잖아 돌이킬 수 없이 멀리 왔다면요 억지로 더 노력해도 안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 우리 언제 왜 이렇게 됐을까 더는 너를 만날 자신이 없어 처음에 따뜻했던 그때가 좋았어 헤어지고 나서 깨닫게 됐어 참 좋았구나 참 예뻤구나 우리 지난 날의 그때가 참 좋았어 가질 것도 없고 좋아했어도 서로만으로 충분했으니까 우리 일을 떠나서 좋았어 행복했어 사랑이 전부였던 그때가 좋았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더 사랑할 걸 더 안아줄 걸 후회가 돼 그때 사랑했던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가 참 그려운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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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나의 주제에 답가